일단 제가 의지가 굉장히 약했고요. 밖에 유혹이 있으면 굉장히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꽉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평소 핸드폰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놀고 싶기도 할 것 같아서 사무정책 있는 안동 김재규 학원 기숙학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제 아버지께서 김재규 경찰학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추천을 받아서 김재규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. 사무정책이라는 그런 사무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를 통제하지 못하는 저를 통제해 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메리트를 느꼈습니다.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체력 수업입니다. 다른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체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김재규 경찰공무원 학원에서는 따로 선생님이 배치되어서 소수정예로 운동을 가르쳐 주십니다. 그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한국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한국사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 점수가 항상 좋지 않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많이 찾아가서 계속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. 교수님도 계속 기출문제 푸는 스터디라든지 문제 푼 것을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너가 뭐가 약한지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극복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영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영어가 힘들다고 말하고 저도 힘들었던 이유가 영어를 단어를 외워도 제가 외운 것에서 나올까? 약간 이런 의심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문법을 계속 몇 번을 들어도 틀려가는 걸 보면서 그냥 40점만 맞을까? 찍어서 40점만 맞을까?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힘들었고 근데 20년도 2차를 보고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고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오전에는 계속 영어만 하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과목 중에 경찰학개론 과목이 제일 힘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이해하는 과목이라기보단 암기하는 과목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김재규 교수님과 많은 경찰학 교수님을 통해서 경찰학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닌 이해하는 과목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기부터 경찰학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.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과목 중 하나는 경찰학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개정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암기사항도 너무 많았습니다.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단관화를 보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많이 써봤던 것 같습니다. 매일 써보면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면서 경찰학은 가장 큰 주요 과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경쟁 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루만 열심히 살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길게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수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에 할 걸 생각해놓고 이것만 다 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모의고사를 한 달마다 거기서 보고 교무실 앞에 맨날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모의고사 보기 전날마다 긴장되고 이번에는 다 반지 내지 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반지 안 내면 나한테 지는 기분도 들고 해서 전 내 모의고사 성적보단 잘 보자 약간 이런 단기적인 목표?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달 단위로 공부 스케줄을 나눴습니다. 그 한 달 단위로 나눈 공부 스케줄을 일주일 단위로 나눴고 그 일주일을 나눈 단위를 하루 단위로 나누었습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비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줄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오르게 되었습니다.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사나 경찰학 같은 양이 많은 과목을 이번에 외워야지, 한 번에 다 외워야지 라고 했던 게 좀 기간이 걸렸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거를 해결했던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많이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많이 계속 매일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를 친다거나 했을 때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면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자꾸 오랫동안 그냥 왜 이러지, 왜 이러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매점 가서 피자 하나 데펴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즐겁게 공부하자는 마인드여가지고 힘든 거는 별로 없었고요. 그냥 단지 이제 시험 다가오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시험 다가오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나 동료랑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풀었습니다. 시험회에서 떨어졌을 때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죽자 살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성적이 올라서 좋았습니다. 처음에 너무 기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수험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과의 상담이랑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좀 깨닫고 이제 나중에는 그 기본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시작한 상황이고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약간 어느 정도 완성된 점수 때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도 안 풀고 기본 수업만 진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문제 푸는지 몰라도 한두 번 기본 수업을 들었으면 먼저 기출 문제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 먼저 알았을 것 같고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없고요. 후회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. 저는 장태산 교수님을 굉장히 추천합니다. 일단 장태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시고요. 학생에 맞춰서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너무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교수님들은 다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. 제가 그중에 뽑자고 하면 영어를 담당하시는 이준혁 교수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되게 저는 영어에 항상 시간을 많이 쏟아붙었었는데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스마트 밴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화면으로 제가 공부했던 시간 돌아다닌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이런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그냥 그날을 반성하고 이 날은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시간 같은 걸 확인을 안 했을 때는 몰래 몰래 조금 돌아다녔던 시간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 학습 시간을 제가 원래 다른 친구들은 자기 얼마나 공부했다 이런 시간을 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따로 시간을 재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공부량? 이런 거 그냥 비교, 1등, 2등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아 나 이 정도 했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었습니다. 전에 착용하지 않았던 때보다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선생님들이 저희를 저에게 할 말 있을 때 부를 때 스마트 밴드로 메시지 보내시고 그것도 편했던 것 같고 저는 스마트 밴드 이용해서 시간을 주로 많이 받고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봤고 키오스크에 입력해서 이제 뭐 공부를 제가 몇 시간 하고 있는지 그걸 그 정도 체킹한 것 같습니다. 타 학생과 공부 시간을 비교하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좀 부족했구나 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더 임했던 것 같습니다. 학습 시간과 비학습 시간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학습 시간을 통해 많은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 과목에만 약간 치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매일매일 딱 약간 나눠가지고 그 과목별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소외하던 과목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모르는 것도 딱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내 평균 점수나 상위 10% 사람들 점수 그리고 사람들이 평균 점수 이게 다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제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많이 틀리는 부분인 또 인터넷으로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김재규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아침에 보는 D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 정해진 시간 8시에 매일 테스트를 보는데 좋은 점은 그 다음날 경찰 수험생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.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해야지라고 많이 굳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날 본 거는 그날 해치워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날 풀고 바로 오답 다 해버리고 한 번 딱 보고 약간 치워버리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D테스트를 푼 날에 틀린 것도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전날에 틀렸던 거 까먹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는 오답노트에 계속 내려 보면서 다시 한 번 봤던 것 같습니다. 아침 시간에 공부가 잘 안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에 D테스트를 통해 문제풀이를 하고 그 문제풀이를 통해 오답노트를 작성함으로써 많은 성적 상승을 가져와서 D테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틀린 문제를 오답을 매일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. 오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어떤 취약 파트가 어떤 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D테스트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제 개편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다들 마음이 많이 조급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니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중고등학교 때 저보다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짧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이거는 7급이나 4시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시고 저보다 머리도 좋으실 거라고 믿고요. 다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화이팅!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김재규 공무원 학원 화이팅! 김재규 안동 경찰 학원과 함께라면 모두 경찰이 될 수 있고 원하는 진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늘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